흫! 켰다! 멍청... 반사! 먹구라고 불러줘... 아! 하지마! 아! 멍청아! 먹구가 사기캐야... 먹구 행운 더 높다니까? 시작하자! 에휴... 먹구가 뭐가 좋다고요? 아유, 첫판 매너! 먹구가 뭐가 좋다고요, 근데? 첫판 매너요! 매너가 좋아요! 와우! 벌써 들어왔네! 스읍! 음... 내가 나가려고 했잖아! 와, 진짜... 어... 에, 오늘 윷놀이 즐거웠어요! 더할 거예요! 뭘 즐거웠어요! 아, 더할 거예요? 이번판 지면 녹화 여기서 끝냅니다! 먹구 이번에 말 들어라, 진짜! 양심적으로! 먹구야! 니, 내가 성대모사까지 하잖아! 양심 있으면 좀... 진짜 이씨... 흫, 진짜로! ego아워! 어, 그래도 걔는 안나오네... 그래도 걔는 안... 별거에 다 감사한다, 진짜.... 여기서 꼬압님 걸나오면 만겜이에요! 오케이! 아니 걸나오면 만겜이 아니고 이미 만겜인데 아우! nó가 걔 나왔네! 그저거는 눈 나오시는데 유 걸나오시고.. 암히 요! 이건 ela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아압님이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어? 감당돼요 거기? 왜? 그거 잡히면 어떡할라고 그렇게 하시지? 내가 왜 잡혀 저기서? 제가 이러다가 윤모 나오면 어떡하실려구요? 도와세요 아 꾸멍님도 본능적으로 아는거지 유성은 윤모가 안나온다 얘는 문이 지지리도 없다 가보자 그래 지금까지 봐줬잖아 화난척한거고 봐줬지 그니까 이번팔은 내가 이기는게 당연한거야 넌 할수있어 먹구야 그래 먹구야 봐봐 콜 나오잖아 바로 이렇게 꺾는거야 그래 걔 도가 안나오고 콜도 안나왔어 이러면 내가 여기서 거울을 나와서 잡으면 되는거야 나중에 잡으면 돼 긍정적이시네 봐봐 콜 또 도망가야돼 새로 낼 수가 없다고 응 이거 봐봐 긍정적이시네 봐봐 도 이러면 게임 끝났어 내가 여기서 도를 없는거야 없고 백도가 나올거거든 있다가 봐봐 걔가 나와 아 그래요? 백도가 이번에 나와 이거 봐 나중에 나올거야 육이 나왔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도개걸린모 괜찮아 못잡아 잡을 수가 없 헐 괜찮아 하나 잡혀야돼 뭐 괜찮아 일단 도망가고 어? 왜 내거 안잡았지 딱 그러네 봐봐 진짜 백도 나온다고 이게? 이게 진짜 백도가 나온다고? 아유 좋아 좋아하는거 봐 아유 걔 안 나왔어 어흠 엉 엉 엉 어흥 엉 엉 엉 아흐 아 dag췄어 엉 엉 아흐 엉 엉 으아악!!! 아 위험한데? 아, 그러네. 우승은 비 나가지 않나는 짓... 응 으 아 진짜 아 나이스 그렇지 어? 안 나갔다고? 끔 끔 끔 끔 끔 끔 와 진짜 괜찮아 아직 희망이 있어 꾸몽이 겨.. 꼬린선에 딱 멈추는 경우에 오! 야! 야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주작이다 이거 도 나오면은 진짜 주작이야 이건 이건 주작이야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도 안 나오면 넷마블 유너리 평생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역시 운이란 거는 바꿀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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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너리 재밌었네요 수고하셨기 때문에 MOM п tendon